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눈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으미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다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되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데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개답하여 가로데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크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니라. 오늘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혼식에 가보면 제가 인터넷을 보면 무슨 짤이 올라오는데 결혼식 가서 민폐를 끼치는 여자들 사진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원래 결혼식 가면 신부가 하얀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부 친구 중에서 하얀 옷을 입고 온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옷을 입고 와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같이 올라오면서 이런 민폐이 없다고 이제. 이런 경우도 보죠. 왜냐하면 결혼식 때 신부가 가장 빛나야 되는데 자기가 더 빛나 신부보다. 그러면 결혼식 가실 때 옷 잘 입고 가셔야 됩니다. 잘 입으란 말은 알아서 잘 입고 가시라고 말이에요. 너뿐만 아니라 요새 젊은 애들 보니까 사진들 올라오는데 이렇게 한 명을 몰아주는 거죠. 한 명은 정상적인 얼굴을 하고 나머지는 다 얼굴을 찡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만 살려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친구들이 찌그러진 얼굴을 하니까 거기 나온 애가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죠.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오늘 말씀이. 남의 친구 결혼식에 가서 내가 흥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제일 예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장소와 그걸 가려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야, 그는 흥하에 하겠고 나는 쇠하에 하니라. 사도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고 나서 사람들 치유하고 도와줬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땄으면 별의별 질문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사람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영혼은 구원을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감옥에 와서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 돼서 하나님, 뭡니까? 이거? 그래야 되는데 바울은 찬양했습니다. 채찍질 맞고 침뱉음을 받아도 사도바울은 뭡니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말하자면 이 답을 정확하게 낸 거죠. 우리는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면 안 하려고 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 사람들려,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젊었을 때 자존심 상하면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어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잘 돼야 돼.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켜세워주고 나를 알아주고 그래야 열심히 하지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흥해야 돼. 적어도 주님하고 나는 같이 흥해야 돼.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 보십시오. 보금전하고 계속 두들겨 막는데도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면서 요한과 같은 세례요한 같은 이 답을 낼 수 있다면 그는 흥하이 하겠고 나는 쇠하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생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산업 여러분 하시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냐? 나는 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인 대신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답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답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답을 가졌기 때 어떤 결론을 내렸냐.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는 날마다 흥해질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쇠하질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쇠하여 줄 필요까지 있냐. 같이 흥하면 얼마나 좋냐. 여러분 몰라서는 얘기입니다. 내가 쇠하여지고 그리스도가 흥해지는 것이 그게 같이 흥해지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내가 좀 더 잘나가고 싶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제가 가끔씩 사람 불러서는 가서 잘못했다고 해라. 못합니다. 왜냐. 내가 쇠해지는 것 같거든.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해야 주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성삼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능력을 체험하려고 한다면 뭐해야 됩니까? 나는 쇠하여지고 그는 흥해져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오직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보십시오. 점점 시대가 악해지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사람들이 뭐냐. 자꾸 내가 강해지려고 흥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가야 돼. 내가 좀 못 나가면요.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나중에는 교회도 나오기 싫고 이것도 안 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즘 세대가 뭡니까? 1등 아니면 기억도 못해.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하죠? 2등은 기억도 안 한다고. 지금 이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이 1등이 되려고 최고가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최고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최고로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못 발견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흥해지려고 노력하다가 쫄딱 망해지는 겁니다. 계속 세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답을 가지고 뭐해야 됩니까? 그래서 영적 서미스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흥해지고 내가 세워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답을 기가 막히게 내린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이 답을 내리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현실을 못 이깁니다. 내 눈앞에 내 현실 속에 문제가 계속 일어났는데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22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예수님도 다니시면서 계속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23절에 요한더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물이 있어요. 세례를 주지. 그래서 물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결례라는 말은 사실 이게 속죄라는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그분에 대해서 변론이 된 거예요. 다툼과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세례라는 부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변론이 있더니 하고 설명하는데 26절입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르대 라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며 사람이 다 그 얘기로 가더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전에 결례에 대한 변론이 이 세례에 대한 얘기인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요한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 주는 쪽으로 많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변론이라는 겁니다. 누구 세례가 좀 더 낫겠냐라는 이런 변론이었을 거라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세례가 더 낫냐 아니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낫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당연히 그랬겠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낫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변론이 있었던 거예요. 변론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아주 깊은 걸 나누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하잘적 쓸데없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지금.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네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각자 사람들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봐서 이게 뭐 저거 다 맞다 틀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상대방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직분을 준 겁니다. 장례민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요.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안수집사님들이 서리집사님들이. 평신도가 또 목회자가 교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인 겁니다. 또 랩냄티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서로 보고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나의 일을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그 부분에 가서 내가 메꿔주면 되는 거예요. 권면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도와서 협력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말하자면 같은 편인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과 요한이 같은 편인데 지금 뒤를 따르는 추정하는 자들끼리 이야기가 붙는 겁니다. 예수님 세례가 더 나은 것 같은데 한 유대인이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훨씬 더 낫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려야 될 라비요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라비라고 부릅니다.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존칙인 거예요. 선생님이요 라고 라비요 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은 라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는 선생님이 말하는 그 자 저쪽에서 말했던 봤던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부터 요한의 제자들이 뭐냐? 예수를 누군지 알지 못한 겁니다. 정확히 알지 못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걸 왜 얘기를 안 해줬겠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걸 다 얘기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줘서 예수님은 누구도 다 얘기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앞전에 다 얘기해줬습니다. 요한범 1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분명히 다 얘기해줬어. 그런데 뭡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리는 건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지. 세례 요한만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1세기 중엽까지 이 세례 요한만 쫓는 사람들이 존재했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증거되고 있는데도 세례 요한만 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중에 한 명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4등전 18장의 아볼로입니다. 가서 물 세례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 브리스길라골 바울쯤에 가서 너 성령 세례는 뭘 하냐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자기는 요한의 세례만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데도 이 세례 요한만 쫓았던 파들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이러는 겁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의 세례가 더 낫지. 여러분 교회의 자부심을 가지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 교회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저거보다 낫지.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거는 너무 못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낫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못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어떻게 이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낫다 못하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을 이해 못한 거예요. 모든 교회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이 거긴 성도들이 좀...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게 종교지. 교회 건물 보고 갑니까? 목사 보고 교회 갑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보고 교회 갑니까? 그럴 수 있겠지 처음에는.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교회로는 누굴 봐야 됩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쫓아가야 돼. 사람 말을, 인간관계를 누가 좋았어. 그렇죠? 나 이 교회는 뭐가 너무 좋았어? 교회 뭐가 그렇게 좋아야 됩니까?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 분위기 안 좋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오늘 집안 분위기가 나갑니까? 오늘 집안 분위기가 바로 그날 새롭게 페인트질 합니까? 그럼 장장로님 불러야 되네. 장로님 페인트 좀 해달라고 이렇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보고 옵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왜냐? 주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주님께서 야 이거 하자. 그걸 깨달아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 불기도 신발끈 묶기도 난 그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데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말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저기서 당신이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다 그걸로 쫓아가던데요. 흥분해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못 이깁니다. 말씀 없으면 현실 죽었다 깨도 못 이깁니다. 뭐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뭐 목사라 한들 제가 말씀이 없다. 현실 못 이깁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갈등 내 눈앞에 펼쳐지는 위기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다면 뭡니까? 현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정확히 보고 있으니까. 정확히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예수 저 사람한테 사람들이 다 가서 세례를 받지? 우리 세례 요한 라삐 세례 요한 요한님한테 오셔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기 저 사람 우리 라삐 요한님이 물 세례를 주는 저 사람한테 왜 가지? 우리가 더 좋은데 센데? 이리 와야 되는데? 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아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이런 미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 밖에 그 미친 생각은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입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 어디 가냐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얘가 더 좋다. 와라 가라. 여러분 이거는 절대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크리스토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갔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 갔는데 역사를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역사를 못 알아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역사를 쉬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거 붙잡으면 된다고요. 그걸 못 붙잡으면 하지. 이렇게 되면 뭡니까? 자꾸 나 자신한테 화살이 돌아갑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뭘 안 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이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이러면. 왜냐? 계속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예수님께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내 눈에 계속 보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심지어 변론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더 좋은데. 아니야.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예수님이 우리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았어. 막 계속. 그럼 얘기하겠죠. 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지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이 어린 영이라고 했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애들 싸움도 이런 애들 싸움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나는 누가 좋아. 나는 뭐가 어째. 그게 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딱 붙잡고 싶으시오. 사라의 말들 들리는데 안 들립니다. 그렇죠? 영향 안 받습니다. 누구 한마디 영향받아서 쫙쫙 갔다 와. 어떤 사람들은 딱 영향받아서 쫙쫙 남미 갔다 왔어요. 누구는 쫙 동남아 갔다 오고. 아주 세계의 줄을 다 하고 돌아와서 딱 이러고. 그럼 벌써 눈빛이 뭡니까? 흔들린다니까요. 초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기회에 있어서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렇죠? 내가 말씀드려야만 사는구나. 라고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주일날 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마디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 없어서. 이걸 방해하고 역사할 그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생각 속에 빠져 있다면 그 생각을 놓고요. 기도하는 거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안 되면 현실이 큰 문제가 돼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못 이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나는 주를 바라보고 싶지만 뭡니까? 내 영적 상태가 주를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운동 잘했거든요. 백미티 참 잘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정말 잘 뛰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아빠 한번 달리기 시작하자고 제가 그래서 나는 한 발로 뛸게 내가 이렇게. 한 발로 뛰어서 너 이길 것 같다. 분명히 이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더 빨라. 그냥 그 몇 달 사이에요. 같이 뛰는데 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날 한 개 딱 와버립니다. 어느 날. 세상 괜찮을 것 같아. 아 걱정 없어. 어느 날 확 뒤집어져. 말씀 놓치면 그렇습니다. 기도의 비밀 없으면요. 어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어. 어느 날 전세가 싹 다 바뀌어져 있어요. 붙잡아야 됩니다. 현실이 문제가 됐던 요한의 제자들. 왜입니까? 진짜 봐야 될 걸 못 본 거예요.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을 못 깨닫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위해서 나는 준비하는 자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리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과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세상 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죠. 보십시오. 어느 한순간 사고 난다. 그거 다 무너집니다. 운동하는 사람 어느 날 사고 나서 한쪽 팔을 잃었다 달리 잃었다. 끝난 겁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 서밋을 얘기합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준비한 모든 것 한순간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말씀에 답이 없으면. 이걸 왜 모릅니까? 여러분 그래서 2023년 우리 알세의 주제가 미국에 없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자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성경 전부 다 회당 얘기입니다. 미국에 없는 게 뭐냐? 교회는 많은데 교회 안에 올바른 그리스도 랩런트 일으킬 수 있는 회당 운동을 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절대 복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어렸을 때 랩런트 일 때 세상 것 준비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준비시키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 어떤 문제, 어떤 사건과 어떤 위기와 어떤 갈등이 오더라도 반석에 북권이 서 있으면 아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랩런트를 만들자. 우리 자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전부 다 세상 준비하고 세상 것 따라갑니다. 왜냐? 그걸 배웠으니까 그렇게. 여태껏 신앙생활을 종교생활해온 겁니다. 교회 다녀도 와서 주일날 얼굴 보고 가지 그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고 깨닫지 못한다면 큰일입니다. 우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 예배 때마다 여러분 모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 새벽에 또 와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냐? 이게 안 되어지면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새하이하리란 이게 절대 안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새하여지는 줄 아는데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왜 사단 얘기를 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사단이 파고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다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약 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면 현실을 못 넘어섭니다. 반대로 보시죠. 요한은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봤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 다가 하나도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이 차이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부르신 소명을 이해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장에 19절 이하에 쭉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본 겁니다. 넌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와서 네가 엘리아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누구냐 도대체. 그때의 23절에 요한이 얘기합니다. 가로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못 알아들었지 바리사인들이. 뭐야 쟤? 말하자고 저세기적으로 뭔 소리 하지? 그러고 간 겁니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그러죠.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여 엘리아도 아니여 선지자도 아니째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나? 그럴 땐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뭡니까? 내가 나의 주인으로 알고 살면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뭐냐? 가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온 땅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뜻을 세워서 사람들이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걸 뒤바꿔라 그 말이에요. 요한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걸 몰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뭡니까?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요한만 쫓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요한의 세례가 더 크고 이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식사하고 교제 나누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잡생각 잡서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담겨야 됩니다. 소명과 사명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뭘 맡기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세계보금을 위해서 사람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부르시면서 나에게 하라고 얘기하신 거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 이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답을 찾지 못하고 요한을 따라다녔던 요한의 제자들. 현실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현실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데 못 이깁니다. 자기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변론 밖에 없어요. 말다툼입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니다 하자 하지 말자. 어찌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자 하지 말자가 어디 있고 맞고 틀리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그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 하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다 육신적인 싸움인 거예요. 내가 맞다 틀리다 하지 말자. 다 육신적인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집이라.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혹시 모르시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지 뭐야. 하나님이 창조주하는 모든 것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자 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깨끗게 안 하고 싶습니까? 화장실 가서 오줌 아무데나 싸겠습니까? 오줌 흘리면 빨리 닦고 막 이렇게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가래가 탁 이렇게 있습니까? 커피카트 푹 써먹고 그냥 갑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어른이 계시는 이 집을 얼마나 조심하면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청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안다면 달라지겠죠. 많은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듯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여 또. 그러니까 뭐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그냥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진짜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 찬양 있잖아요. 복음성과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를 불렀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답을 딱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갈등이 있다. 하나님이요? 갱신을 딱 준비하십니다. 위기가 왔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최고의 기회를 딱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하리라는 이 말씀에 답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을 넘어서 보는 큰 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얘기합니다.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니라. 요한의 제자가 얘기를 하죠. 그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그리스도 증거했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있게 가면 당연한 거 아니야? 나보다 훨씬 능력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 메시지를 하고 그렇죠? 저 옆에서 똑같은 시간에 유목사님 오셔서 메시지를 하신다. 여러분 여기 올 거예요? 난 저쪽 갈 건데? 여러분 혼자 여기 와 있을 겁니까? 난 그분이 오셨으면 내가 그리로 가야지. 그렇죠? 주일 예배 주일 예배 다 그쪽에 들읍시다. 가서 그 들어야지.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리스도 분명히 증거했는데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뭡니까? 세례 요한 그러고 쫓아가고 그러면서 뭡니까? 오히려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받는 그거에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말이 됩니까? BTS 한번 와가지고 공연하면 난리난대요. 시카고 난리 LA도 난리 났고 나는 난리가 하나도 안 났는데 BTS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노래 잘한다 땡큐 그렇죠? 그 뭐가 그런데 거기에 미친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겁니다. 티켓들 보니까 장난도 아니야. 그 돈 주고 가서 다 하고 난리 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들이 흥분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멘 빨리 하셔야 돼 이거 정말 주일이 기다려주고 이러면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 금, 토, 일은 언제 지나갔노? 하... 그렇죠? 교회 와가지고 딱 밥 먹는데 하... 하... 하필이면 묵국이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와가지고 막 큰일에 마음으로 오고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뭐 지저분한 거 이거는 청소는 안 하나 그럼 주님께서 네가 하지 좀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받아 봐야 됩니다. 분명히 요한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니까요.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예수님께 가더이다.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야 가로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너 사람이 세례 준다고 생각하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그걸 향하는 것이다. 물론 세례 요한 자신도 그럴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로 받아서 하는 것이다. 근데 그분과 나는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번 한 주간 어떻게 갱신해야 되냐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죠? 28절에 세례 요한이 또 얘기합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여 여러분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들을 왔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렇죠?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왜 하는지 몰라 누구에게 하는지 몰라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왜 말씀을 듣는지 몰라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이유를 몰라 괜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헌금에 대한 이유도 몰라 지금 그 가르침입니다. 지금 그겁니다. 그 가르침입니다. 세례 요한이 또 얘기합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여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누구라고요? 너이다 너이다 얘는 우리가 와서 뭡니까? 그는 흥하에 하겠고 나는 새하에 하리라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 말인 거예요 저 같으면 그제 좀 씁쓸하지? 그라마리야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왔다 가든가 하지 말이야 나한테 오는 사람이 다 예수께 갔네 참 씁쓸하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야 그분한테 다 가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사실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운 것이다 나는 세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에 하니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는요 세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참된 복음의 언약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만 흥해지고 우리만 흥해지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의 실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냐 그 말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시는 이 말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하였나라 이게 깨달은 자인 겁니다 그렇죠? 들라리 서는 친구가 그죠? 신랑이 자기 친구 신랑이 결혼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였나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이라고 말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라고 돌놀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교회의 일에 주인이 누굽니까? 그 주가 바로 그리스도야 된다 여러분의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주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야 된다 우리 랩런틀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산업하고 일하시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혹시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게 다 하라고 말인 거예요 이 세례의 요한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러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쁘하는 아니 옆에 들러리 사놨더니만 신부 결혼하는데 인상 꽉 쓰고 있어가지고 다리 꼬고 서가지고 침도 택택 뺏고 반지 껴주라는데 에이씨 던져버리고 반지 잊어버려가지고 어디서 그냥 플라스틱 그냥 삐리리 하는 그 간지 깨달아 놓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웨딩 케이크 왔는데 가서 발로 차버리고 보십시오 세례의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나 여러분과 제가 현실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답입니다 충만해야 될 기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돈을 잘 벌고 일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인간관계가 좋고 모든 게 잘 풀리고 그래서 누리는 기쁨은 다 무너진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떤 기쁨이 됩니까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누가 말립니까 너 우상에 잘할래 불 가운데 들어가 죽을래 사드락매사 가변내고 말하는 것이지 그런 질문은 두 번도 하지 말라고 우상의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불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냐 우상 숭배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우상을 선택을 한다니까요 사드락매사 가변내고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이지요 우리 앞에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깨달았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그 기쁨이 뭡니까 오직 오직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면 기분 좋죠 그런데 그건 오직이 아닙니다 오직이 아닙니다 랩렘트들 공부하면 잘되고 열심히 하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점 잡고 가정을 잃어서 잘나가는 것 같죠 그건 우리가 기뻐해야 될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세대 유한의 충만해야 될 기쁨이 뭐냐 오직입니다 잘되도 오직 안 돼도 오직 그렇죠 내 현실과 상관없이 오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현실과 상관없이 충만한 그 기쁨 오직 예수 크리스도 이거는 크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어지면 불가능한 겁니다 당장 어려워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크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두들겨 맞아 피 철절 흘리고 채찍 맞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쇠고랑 딱 찼는데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했다 기뻐하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 크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오직 예수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생을 거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그래야 후대를 살릴 수 있다 안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뭐 예측 예언은 아니지만 보십시오 맨날 후대 살리자 랩난 살리자 말로만 합니다 사람들 실제로 하나도 못 살립니다 이거 안 되어집니다 왜냐 내가 가는 길이 종교의 길이라 내가 가는 길이 예수가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열심히 씨앗을 뿌려도 종교의 씨앗 율법주의의 씨앗 불권자란 신비주의의 씨앗 사람 살릴 수 없는 그 인본주의의 씨앗 이것만 뿌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발자취 뒤에 우리 후대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될 그 이유입니다 그는 흥하에 하겠고 나는 쇠하에 하느라 오직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절대 것을 못 붙잡으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이 와서 여러분에게 성공을 보장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보장합니다 여러분에게 잘 될 것을 보장합니다 아마 99.999% 사람들은요 세상 따라갈 겁니다 아 나는 세상에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의 모두가 오늘 밤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서서 얘기합니다 아니요 얘네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배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 세 번 부인했어요 왜 세 번 부인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부인 안 하려고 해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현실을 내가 절대 그렇게 안 할 것이다 하고도 따라갑니다 내가 이거는 꼭 해야지 하면서도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미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난 이건 못해 절대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다 바꾸는 거예요 나의 핑계와 이유를 오직과 절대로 싹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을 숨겨야 되냐 충만해야 될 그 기쁨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나의 문제를 놓고 충만해야 될 기쁨을 찾으세요 갈등을 놓고 충만해야 될 기쁨을 찾으세요 위기 속에 내가 반드시 충만해야 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기쁨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과 절대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없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교회는 많은데 실제 랩런트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없다 실제 랩런트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보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보금이지 실제 삶으로는 하나도 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의 요한이 누렸던 그 기쁨은 뭡니까? 나는 이러한 기쁨이 나는 충만하였다 그런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지고 내가 쇠하여지는 그 속에 기쁨을 누린 거예요 미쳤어 제가 그럴 때 미쳤습니다 세례의 요한이거 여러분은 정상입니까? 너무 정상 아니에요 혹시? 너무 정상이래서 내가 손을 버린 일은 죽어도 안 합니다 너무 정상이래서 힘든 일은 절대 안 합니다 너무 정상이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고 아 저건 나는 못 따라간다 너무 정상이래서 아 난 십자가 지고는 나 못 간다고 내가 지금 어제 허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쫄둑거려가지고 내가 나는 한 팔이 없어가지고 내가 IQ가 지금 80이라가지고 나는 이래서 요하를 따라갈 수 없다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미 사단의 망대가 깊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늘 핑계와 이유 속에서 살아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럴 겁니까? 그거를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습니까? 늘 핑계에 이유되는 나를 내가 뒤집자 이거나 이 사단의 망대를 뿌리치에 뽑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겠다 이제는 그 어떤 핑계도 이유도 내가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에 심부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것이다 하나님 내가 현실에 속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혹시 우리가 내가 흥하기 위해서 공부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 안 하고 나를 선택한 건 아닙니까? 일 가운데, 가정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미래를 보면서 혹시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되는데 내가 흥하기 위해서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옵션을 다 보이세요 하나밖에 안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원웨이 있잖아요 원웨이 다운타운 거면 원웨이 한 길로만 가야 돼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오는 차들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원웨이 가고 있는데 거꾸로 차가 오고 그건 뭡니까? 이야, 멋있다 그럽니까? 미친놈아지 저걸 저거 저 미친놈아지 저거 저거 사람들이 저거 돌았구나 다 그러죠? 왜? 원웨이인데 아니,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원웨이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거꾸로 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이야, 저거 돌았구나 빨리 도와줘야 되겠구나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겨울에 한 번은 차를 타고 동부를 가고 있는데 눈이 엄청 왔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차 하나가 언덕에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올라오려고 막 그러는데 못 올라와 그래서 저하고 같이 탔던 세 명이 내린 겁니다 도와주려고 하니까 미국 대학생 얘가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바로 올라가지 말고 앞으로 직진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라 그래서 우리 셋이 밀은 거예요 셋이 밀어주다 딱 차가 올라온 거예요 밀어주다 그때 가죽 잠바 있었는데 다 버렸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고 못 나와가지고 거기 그 눈 오는데요 거기 빠져서 못 나오면 큰일이거든요 그때는 전화기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내려서 도와주자 해서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지옥의 권세 아래 재앙과 저주를 피하지 못하고 자기의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그 속에서 헤매 답을 찾지 못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제 소리가 안 들린다면 우린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답이 없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말을 이해 못한다면 여러분 보험이 없는 겁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험이 없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소리 지르면서 외치면서 돈비면서 그걸 모르면 우리는 보험 안 가진 거라니까요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잘났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 저게 그리스도가 없구나 소리 지르고 빽빽거리는데 아 저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너무나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데 아 그리스도 복원이 필요하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 답을 우리는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새하야라는 이 답이 없으면 현실을 못 이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뭡니까? 오직 예수야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절대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이루시는 게 보여집니다 절대적 주권을 이루시려니 절대적인 계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절대 언약이구나 그럼 하나님이요 절대의 계획과 언약 붙잡은 우리를 뭡니까?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 여정을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다 하는 말인 거예요 그 여정 속에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는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과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이 없다? 절대가 없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미운 거야 내 자신이 미워 내 자신이 싫어 그냥 상대방이 싫고 사람이 싫은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싫고 애들이 싫고 부모가 싫고 교회가 싫고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싫다 그런 사람 뭡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저 새끼 저 교회가 싫다네 저거 막 이게 아니라 교회 살려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옆집 사람이 와서 계속 문제 힘들게 한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군인들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들린다면 이게 안 보여진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요한의 제자들이 모른 겁니다 현실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의 계획대로 안 되니까 흥분한 겁니다 요한은 보십시오 당연한 거다 그거 당연한 거다 그리스 쪽에 가는 게 맞는 것이다 그낸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새하이하리라 여러분 이 답을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이 답을 내리기 위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 삼시대 살리는 그 능력 우리가 망대를 세우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BDIP 언약 붙잡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세 가지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이정표를 보고 그 사인포스트를 보면서 가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씩 다 깨달아지시지요 그러면 말씀만 듣는데도 여러분 뭡니까? 살아납니다 힘이 나요 늘 앉은 뱅이처럼 주저앉아가지고 손만 내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못해 네가 나 도와줘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평생을 앉은 뱅이로 사는 그 앉은 뱅이를 보면서 베드로 의완이 무엇을 봤습니까? 아 이 사람이 크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뭘 줬습니까? 돈 안 줬다니까 돈 안 줘도 돼요 여러분 그게 종교입니다 아이고 불쌍하구나 돈 적정 그게 종교입니다 뭘 줘야 됩니까? 예수 크리스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앉은 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잡는 순간에 성교에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돌았다고 했어요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에 뭡니까? 내 영혼이 힘을 얻어버려 우리 온 몸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자를 어떻게 세웁니까? 그 말씀으로 각인 그 말씀으로 뿌리 그 말씀으로 채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야 그는 흥아이 하겠고 나는 새아이 아래라 누가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내가 겪은 일을 안 겪어봐서 모른다고 그죠? 너는 내가 겪은 거 겪어봤냐? 네가 내 인생을 살았냐? 어째 네가 산 인생이 가장 어렵고 네가 사는 인생만 인생이라고 생각하냐? 네가 내 인생을 살아봤어?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인천에서 목회하시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았어요 저희 누님들하고 그래서 인천에서 목회하시고 저희는 서울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3시도 같이 밥 먹고 살았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됐다고 싶어서 저희 고모인데 들어가서 같이 그것도 눈치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눈치 보면 살았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여름 내내 계속 일했습니다 겨울 때는 겨울방학이 긴 학교를 잠깐 다녔어가지고 한 달 한 달만 넘게 UPS고 계속 일하고 했어요 여름 때 쇼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일하고 그러니 저는 썸머스쿨을 다녀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썸머스쿨에서 공부한다 보면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 계속 일했지 사람들이 곱상하게 생기니까 다들 걱정을 안하고 고생 안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후 당신이 내 삶을 살아봤어 곱상하게 생긴 주님이 주신 얼굴인데 남 못지않은 고생 해볼 만큼 다 해본다 내가 겪는 그 갈등과 고문을 네가 겪어봤어? 말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 갈등을 겪어봤냐고요 사람들은 교회 왔다 가지만 저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고 나는 왜 예수를 말을 못할까 이 갈등 이 고민 겪어봤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말하자면 우리 다녀방 전도운동 단체를 만나가지고 복원을 깨달았죠 그 뒤로부터는 저는 사실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깨달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세례의 요한이 말한 그 충만해야 될 그 기쁨 사실 조금은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얘기하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빨리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충만해야 될 그 기쁨 충만해야 될 그 기쁨 오직의 그 기쁨 절대의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 만약 이걸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 산업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교육에 참된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흥해야 되겠고 우리는 새하여야 된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가슴에 깊이 담기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아닌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며 증거되어지고 그분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좋은 것 안 좋은 것 기쁜 것 슬픈 것 갈등 문제 어려움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흥하여지고 우리는 새하여지는 세대 요한의 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